안녕하세요 오므랜드입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오른쪽 한 번 바라봅시다. 우리 GEC의 모든 매력을 호주에 한 번 담아봅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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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다른 매력을 호주에 한 번 담아봅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는 예전에 데뷔 초장기에 나중에 몇 년차가 되면 더 능숙해지고 자신감도 뿜뿜할 줄 알았는데 저도 이제 4년차가 됐는데도 아직도 떨리고 새로운 앨범을 낼 때마다 무대하기 전에 아직도 긴장하고 그래요. 그래서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고 그렇네요. 아직도 떨려요. 네 맞아요. 아무래도 저희가 막상 4주년을 맞이했을 때는 뭔가 작년 3주년 때보다는 이제 4주년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쇼케이스를 하니까 시작하기 전부터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지금 오돌오돌 떨고 있습니다. 저는 그래도 4년이란 시간이 되게 추억도 있고 또 잃어온 게 많다고 생각해서 저는 정말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4주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아유 그럼요. 어 사실 저희가 무대를 하면서 아 데뷔를 하고 활동을 하면서 팬분들이 저희 무대를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셨잖아요. 근데 아무래도 올해 좀 무대와 이렇게 팬분들의 소중함을 더 크게 느끼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뵐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4주년이 됐는데 올해 만날 기회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고 뭔가 처음보다 어떻게 보면 저는 더 약간 무대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원래 기자분들 이렇게 오셔서 보여드리는 쇼케이스가 사실 원래 반응은 없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관객분들과 함께하는 기분이어가지고 네 굉장히 신납니다. 네 일단 4주년인 만큼 저희가 얼마나 더 함께 더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는 것 같고 뭔가 무대를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는 올해 더욱더 언니 말대로 더 무대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된 계기를 통해 멤버들이랑 무대를 살 때 이렇게 4년동안 같이 함께 했으면서도 이렇게 무대를 살 때마다 얼마나 더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것과 이렇게 같이 함에 이렇게 소중함을 더 항상 느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. 그랬어요. 네. 네. 일단 4년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고요. 그리고 4년동안 함께 해준 저희 멤버들도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. 네 그래요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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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